왜 못하는 거야? 왜 난 리얼리슨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찾기 전혀. 당신을 찾기 전혀. 하지만 당신은 안 하시다면 당신을 찾기 전혀. 당신을 찾기 전혀. 당신을 찾기 전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성대모사 배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저부터 좀 올려볼게요 저부터 솔선수범에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나 지금 올라왔네요 저는 고전 고전 명작 성대모사 이 마이크 모양 누르면 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윤문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자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렸구요 자 첫번째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뚱이님 누구세요? 사랑해요 멋있어지고 싶어님 메이저리계 괴물 에리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안녕들 하십니까 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윤문식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은 아 별로다 오 박사님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 코바 기록은 사타구니의 냄새가 가득한 포켓몬이지 안녕하세요 이 새끼야 일사면 일사답게 행동해야지 이 새끼야 네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한석규를 이렇게 누가 넘버스리라 누가 넘버스리라 때린 놈은 때린 놈은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어 이상한데? 어 나 왜 이러지? 야 골뱅아! 야 골뱅아! 아니 재민식인데? 어 이상한데? 어 나 잘했는데? 누가 넘버스리라? 아 이상하네? 아 시발 나 병신됐네? 죄송합니다 우와 영화같네? 어? 야 시발 안경 벗어봐 야 이 시발아 안경 벗어봐 내가 니 새끼냐? 옷이 반말 찍찍찍거려? 뭐야 이 새끼 형님 방송중이세요? 형님 방송중이세요? 방송중이야 이 시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형님 왜 삼룡 삼룡 형님이 좀 반부 여쭤보고 싶다고 하셔 엄두고? 삼룡 형님이 엄삼룡 형님 엄삼룡? 네 형님 저 까먹으셨습니까 형님 어 저기 야야 나 형 방송중이야 이 새끼들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 삼룡아 고맙다 네 형님 화이팅이십니다 형님 어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그래 고맙다 니네 둘이 뭐하니? 아 저희 뭐 먹방 찍고 뭐 왔습니다 형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이 돼지새끼들아 네 형이에요 돼지 어 끊어 꺼자 노래 전무님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아 롤 진짜 찐딴가 이거 잉어 잉어님 제가 참여하실 때 예 금지 이거 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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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목록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뭐가 자꾸 여기 뇌 쪽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왜 내수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가래 재미래 어머 가래 너무 좋아 끝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용의 지표를 남겨주지 징표를 남겼다 미요스테디 미요리와스테제 멍멍이님 어 뜬금포 뾰웅! 뾰웅! 그만해 포트3님 여기도 듀공 저기도 듀공 전국의 고붕이들이 듀경에 다이어트를 보러 왔다 운동기구도 사고 매일 난마다 운동방송을 하겠다는 코트씨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하루만의 치킨음으로 뜨는 씨변덕 여기도 개청자 저기도 개청자 모두가 개청자 소골이로구나 누구나 하겠다 누구나 그만좀 해라 원빈성대모사님 나 전답합니다 그냥 빼빼고 다 받아요 아 이거 내가 했던건데 자꾸 내꺼 써먹으실거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변이봉성대모사 제가 최초로 했을겁니다 진짜로 정말로 누가 변이봉을 따라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게임톡때 말이죠 정말 네 알겠습니다 변이봉님 우리 변이봉님도 계시네요 변이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이봉님 반갑습니다 변이봉님입니다 노래하나 노래하나 해도 될까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할때 침착해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변이봉입니다 허강에 행복한 날을 부르겠습니다 허강노래할때 침착해 침착하세요 몇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어요 하하하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너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되고 사랑하게 되는건 아주 좋았어요 니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년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면 아주 좋았어요 함께 있는 것으로 너도 느껴지는지 아주 좋았어요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아주 고추가 컸어요 고추가 아주 컸어요 굉장히 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고추 시작해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오오예 내 모든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 나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날은 이제 행복한 날은 아주노래 좋았어요 좋았어요 짐작하세요 변이봉 변이봉이랑 뭐랑 합쳐서 하면은 그게 또 웃겨요 은근히 예 그니까 뭐 변이봉 그냥 뭐 겐지랑 변이봉 변지 변지하면은 변이봉 미오스테데로 미오스테데로 미오리와스테데로 미오리와스테데로 변지 변지가 함께한다 뭐 이런거라든지 뭐 매큄리 변크리 석양이 진다 내 이름은 변크리 뭐 이런거라든지 뭐 할 수 있죠 변이봉이랑 섞으면 다 웃겨요 변이봉이랑 섞으면 웃겨요 이 새끼가 이걸 써먹네요 나 전담포합니다 그냥 빼고 다 받아요 나 전담포합니다 코트좋아요 님 코트 좋아서 그래 뒤돌아서 느려진 발구름을 봐 코트 기다리는 남인거잖아 날 지켜본 너라면 알잖아 코트 몰라서 나 속은게 니 맘이 들리게 니게 말해줘 코트 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다음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규 님 야 너 이건밀 어딨는지 모르지 그럼 니가 싹굴을 하든 니가 삽들고 지랄을 하든 너 어디하면 맘대로 해봐라 근데 너 절대로 못 찾아 왜? 묻은 사실이 없으니까 이 개새끼야 묻은 사실이 없으니까 이 시X놈아 죄송합니다 뇌수가 자꾸 흘러나 쾌 뇌에서 나오는거야 제가 진짜 웬만하면 제가 삼키는데 뇌에서 나오는거야 죄송합니다 뇌수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콱콱 그래서 죄송해요 네 기간지가 안 좋네요 자 코트수완님 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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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공대뱃살님 너의 곁을 걷는다 난 치킨이 좋아 죽어 죽어 일단 후보 후보 리퍼 성대모사 한 사람 듀공대뱃살 오 잘한다 듀공대뱃살님이에요 다음 석규 안녕하세용 한석규에요 아 진짜 안 비슷해 아 안녕하세요 한석규에요 당신은 상상력이 부족하군요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오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데자뷰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변 레이저에요 노래했던 코트님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사비두비대비두비두비두비두바 더 빠른 떠들어봐 맘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개코엄마님 개코야 토크는 좀 그만해 나가서 돈 벌어야지 직장 잡아야지 아들은 엄마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조차 없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이번에는 널 믿었단 말이야 야근하고 온 엄마에게 고기를 사왔냐고 묻던 아들은 또다시 게임으로 도피합니다 이제 엄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엄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재범이님 안녕하세요 임재범이에요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야 프로포폴 맞았냐 임재범이 이 새끼 뭐야 임재범 쟁반 노래방 나가가지고 쟁반으로 한시간 동안 어? 골통 후렴 맞았나 시벌 이걸 임재범이라고 있네 골동 빠개지는 소리하고 있어 프리즌 한석규님 여긴 내 세상이야 여긴 내 구역이야 너희들이 나를 구속할 수 있을 것 같아 프리즌에서 한석규가 이렇게 하디? 여긴 내 세상이야 여긴 내 세상이야 내 구역이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으이 자꾸 자꾸 한석규 하다보면 자꾸 튀어나와 그분이 그분이 자꾸 튀어나와 으이 여긴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으어?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오늘 오늘 어떤 새끼는 눈깔이 하나 빠지는 거야 이 개새끼 때문에 비슷하지 누가 넘버스리래 오 돌아왔어 누가 넘버스리래 으이 내가 네 세상이야 악마 영삐님 아줌마 떠있는 하우 아우 색내 마음대로 색주해 뚜드러 맞아야 돼 영비한테 자 다음 느그 건배님 솔직히 저렇게 남자가 좀 조심하고 그래야지 아 자댕이 새끼들이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댕이 새끼들이 지들이 무슨 딜러 한번 해보겠다고 응 넌 좀 하네 어 야 이 누나가 할 테니까 누나한테 뽕 줘 어? 이 누나한테 이 누나가 있다 자댕이들아 어? 어? 좀 조심하구나 어? 꼬들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야 냄저들아 한국 냄저들아 내 채널에서 꺼져 콰시경님 잘자요 아니 좀 좀 좀 그 기발한 사람 없습니까? 오바마 성대모사라든지 어? 오바마 성대모사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쪽으로 나가서 브래드 피트 성대모사 아니 많잖아요 좀 글로벌하게 좀 가요 맨날 씨발놈이 맨날 뭐 해바라기 뭐 김래원 어? 꼭 가지 은혜 개시키야 어? 맨날 구 아니 좀 글로벌하게 좀 해봐요 에? 왜 못하는 거야 왜 난 리암리슨 할 수 있어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f you are looking for ransom I can tell you I don't have money but what I do have are a very particular set of skills skills I've acquired over a very long career skills that make me a nightmare for people like you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굿럭 이 정도는 해야지 씨발 안 그렇습니까? 어? 이 한국 한국 렘저들아 제발 한석규 좀 그만해 렘저새끼들 트럼프 성대모사 나왔다 그렇지 트럼프 성대모사 들어볼까요? 아아아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하네 좋잖아요 응? 오바마 성대모사 예스 아 캔드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코트좋아요님 코트좋아 왜저래 문재인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구요 재미없구요 씨발 존나 재미없습니다 녹색천자 코무수님 카카오 척 비슷하네 죄송합니다 뇌수가 잡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뇌수가 잡고 나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뇌수가 잡고 나와가지고 지옥에서 왔다님 에이 뇌근이 또 러스커러니컬 잃어버렸던 그리고 또 잃어버릴 끝나지 않은 전설 액괴님 안녕하세요 액체 근무로 만들어볼건데요 오늘은 준비무처 만들어볼게요 썩을거 세게 이거 첫번째 이거 두번째 이거 세번째로 해볼게요 하하하하하하 존나 달아하하하 유튜브 초딩성 데모사 유튜브 초딩성 데모사 야 이거 좀 기발하다 야 진짜 기발해 어? 야 이거 기발해 진짜 유튜브 유튜브 초딩성 데모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체괴물 해볼게요 자 이 박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걸 부어주고요 물 부어주면요 와 정말 신기하죠 와 이렇게까지 늘어나요 어? 어? 어 괜찮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제스피너를 돌려볼 건데요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저기 저기 릴마블 개새끼야 시발놈아 프레디 머큐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근데 프레디 머큐리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프레디 머큐리를 좋아하는 친구지 우리 카페에 프레디 머큐리 노래 부르고 했던 거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아 시가님 마이퍼스테이 올해 좀 빨개 죽기는 못개 킬라 그램 아유 오케이 산소 부족해 변홍어님 아침에 딸대야 야쌈드밤 너 샀치러 어쩔 수 아침에 일어나세요 변이봉은 어따 섞어도 웃겨요 웃겨요 진짜로 예 진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이봉이 치트키라고 변이봉을 갖다가 뭐 아무거나 대입해봐도 그냥 웃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윤태훈님 윤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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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윤태훈 와 나 소름 돋네 얘 어떻게 이걸 알지 얘 혹시 JYP 지금 JYP 사무실에서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이 있으려나 혹시라도 진짜로 왜냐 제가 예전에 2AM 멤버에 들어갈 뻔 했었던 적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제 JYP에서 이거 이 노래가 처음에 나오기 전에 연습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졌었어요 연습생들한테 이제 MR을 줄 때 혹시라도 이제 미리 음원 유출을 대비해서 이제 이 음원에다가 각자 연습생들의 이름을 넣어놓거든요 윤태훈 어어 설마 당신 JYP에 있습니까 당신 왜 날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JYP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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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어더님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첩스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첩을 갈면 그게 바로 간첩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남의꺼 튼거네 음질이 본인 화해화 про켓말을 caterpuder 220번 인정해야해 본인 화해화 passieren ti 건보배지님 시발감사합니다 시발 감사합니다 시발 감사합니다 시발 감사합니다 시발 감사합니다 아 듣기 싫어 시발 감사합니다 어어 ㅈ같애 진짜 ㅈ같애 씨발 감사합니다 어 씨발 감사합니다 아 누구님 아 10만원을 이렇게 아 램저들은 한 천원 쏘고 무슨 대상 수상 소감식 얘기하는 거야 씨발 감사합니다 씨발 감사합니다 씨발 감사합니다 하... 하... 어... 진짜... 하... 하... 다음 코트 코너 경매할 때 5... 4... 4... 2... 2... 2... 배틀고란드 3표 나왔습니다 코트 카트라이드 할 때 5... 5... 4... 3... 1...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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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이야 존나 웃기네 다음 2... 2... 2... 3... 2... 2... 2... 2... 3... 3... 3... 그리고.. 대부 말롬브란더 마이클 콜리오네 나 영어 모르잖노 대사도 모르잖노 시발 아 대부 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여러분들 영화를 잘 모르셔서 마이클 꼴리오네 아 존나 웃겼다 코트 방송님 흰쥬 패터님 노광쭈 노 머니 노광쭈 노 머니 아니 여긴 어디야 극장이잖아 다 써버리 한글을 만들어라 세종대왕성대모사 한글을 만들어라 미친새끼야 우리 클레멘타인을 시벌룸이 캐니 아 개새끼다 안녕 자생이들아 안녕 자생이들아 뭐야 진짜 같은데 뭐야 안녕 자생이들아 아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제드님 짜잔 내 이거 들어왔다 이 카드가 어떻게 알아 이 카드가 어떻게 알아 섹스 이럴거같은 I'm sorry 다음 오찬아 나 산타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그래 산타 성대모사야 알았지 산타가 부베야 부베 산타야 우타나 나 김재선이 옛날엔 뭐 저 싸움을 나왔네구 뭐 뭐 그런건 아니거든 싸움은 아이고 옛날에 당수라 했어 당수 당수는 아하하하하 나 애줘야됴 옆집 할아버지 너무옥겼어 마지막에 화보이 옛날엔 뭐다 싸움을 안에도 뭐 저 싸움은 아이고 옛날에 당수라 했어 당수 당신은 아 존나 웃긴다 김재선 할아버지 원탑이다 난 사실 사람들이 자지박으면 꼼짝 못해 이거 별로거든 그 전이 더 재밌어요 진짜로 혼자서 중얼중얼 되는게 존나 웃겨요 그 말 뜻이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뭐 뭐 뭐 심심하게 가면 안되잖아 이게 존나 웃기거든요 아 너무 비슷하다 자 옆집 할아버지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삼회두님 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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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반주 랩 그냥 프리스타일로 랩으로 그냥 개껀 배를 지쳐버리라고 내가 랩을 못해서 미안해 내가 랩을 못해서 미안해 야 머더팍킹 놈아 죽을 거다 아 간만에 또 듣고 싶네 쇼미더머니 우찬이가 있다면 유튜브에는 네 초딩 있죠 정말 이 머더팍킹 놈아 히발놈아 개새끼야 철학이 있어 가사에 보면은 가사에 진짜 철학이 있어 어느 래퍼가 내가 랩을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나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참 양해를 드리라 그랬는데 와우 천재 님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커팅 일단 한 대 맞아 질문은 나중에 하고 바이 아우 네버 스톱 더 핫 비지 비지 시 유은아매 헬아이 암 원한 너 세게 뭐지 두어 앤 유 디덴 디사포인드 유 렛 파이 피플 지아이 렛 렛 렛 땐 에이 비트맨 아 유은아 섹스 미 섹스를 해줘 뭐래도 섹스를 해줘야 아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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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아 아 아 그으... 아... 흐흑, 하아... 흐흐흐흐흐흐흐흐 프레디 딸귤이래 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진짜, 아. 미친 놈 같애 갖고 왔는데 진짜, 내가 뭐야, 아. 아, 씨, Ж...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프레디 딸귤이.. 으, 으핑 으엑 으엑 으아아아아아아아앙 EHHHH! 시쯤 된다 시쯤 편집자 여기다가 주원얼굴 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마리아, 뭐라고 해야지? 우리의 친구야. 너는 그리스도 너희가? 내가 죽을래. 누구를 죽을래? 누구를 죽을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아아악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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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인종 소리 부자 집 초인종 소리가 이래요 누르면 아앍! 이렇게 하면 되요 아아아아아아악 오만원 인상을 쓰고 아아아아아앍 이렇게 하면 돼요 아아아앙 앙이랑 아기랑 아앙 이러면 돼요 부자집 초인종 벨소리죠 뮤탈님 라이나생명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보험에 가입시켜드립니다 여보세요 하 노무현입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무슨 일이세요 하 저도 됩니까 아 뭉쳐서 뭉쳐서 지내요 그러셨다 내 뛰어난 감각을 날 무감각하게 만드는 대신 요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한 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공 대벨사님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 두 분 계신데요 듀공 대벨사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니퍼 치킨이 너의 곁을 걷는다 난 치킨이 좋아 난 치킨이 좋아 죽어 죽어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옆집 할아버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재선이 옛날엔 뭐 저 싸움을 안 내고 뭐 저 그런 건 아니거든 싸움은 어이구 옛날에 당수라 했어 당수 당수는 아 웃음이 너무 너무 웃긴다 웃음을 진짜 잘 팠다 카피했다 카피 어 그 노인 특유의 그 좀 이렇게 낡은 성대의 느낌은 낼 수가 없어요 노인 성대 모셔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대가 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을 너무 똑같이 잘 따라했어요 이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분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 옆집 할아버지님 그 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인증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인증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어 거기다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랑 이렇게 다 보고요 그러니까 디신사이드 회원가입이 돼 있으셔야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저 성대 모자 배틀 어제 하려고 했었던 거 오늘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재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는지 네 재밌으셨으면 추천 좋아요 한 분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자 옆집 할아버지님 축하드리고요 어 다음 코너 갈게요 축하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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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고요